자 여러분 채팅 너무 그렇게 또 하지 마세요 이거 또 베트남 다 보고 계십니다 섭섭하게 아니 그냥 뭐 권팀장 잘한다 정도 칭찬만 하시면 되십니까 헐 또 이렇게 김 프로님 뭐 그만둔다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섭섭합니다 김 프로님도 이제 섭섭할 나이에요 여러분 채팅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 꼭 알아봐야 될 내용들 잘 정리해 주시는 교보증권의 박병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병상 부장님 주말에 골프 많이 치지 않습니까 네 골프 치시고 어깨 엘보 뭐 허리 허벅지 이런 데 이제 한 번씩 근육이 좀 뻐근하고 뭉칠 때 있지 않겠습니까 늘 아픕니다 늘 아프실 때 지금까지 어떻게 해결하셨죠 참았습니다 참으셨고 자제분들이 주물러주고 그걸로는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제는 히트맨 스포츠 크림을 아 골프 얘기 왜 하시나 했습니다 네 발라보시고 여기 아주 후끈하게 근육을 다 풀어드립니다 네 이거 바르시고 저 누우시면 너무 좋습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네 온몸이 그냥 다 녹아내리는 느낌입니다 네 이런 꼭 필요합니다 네 붙이시고 뭉친 근육이 꼭 한 번 발라보십시오 네 왜요 자 권순우 팀장님 또 알아드리겠습니다 아유 아유 역시 저 챙겨주는 사람은 정 대표님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아유 목 아프시면 안 되죠 우리 방송 하셔야 되는데 네 항상 건강이 최고입니다 히트맨 스포츠 크림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렸으니까 오늘 좀 더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마감상부터 볼까요? 네 마감시장 계좌에 바르지 말라는 계좌의 발음 녹아버립니다 계좌의 발음 녹아버립니다 한일 납니다 네 미국 시장 조정을 보였는데요 살짝 조정을 보였고요 좀 전에 뉴스 3회 권 팀장님이 말씀 주신 내용 너무 좋게 잘 들었고요 거기에 좀 첨언 좀 드리려고 좀 합니다 왜냐하면 시황도 중요하지만 지금 굉장히 제일 예민하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이요 미중 갈등이 있고 미중 갈등 전에 있었던 거는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구경제와 신경제가 맞붙는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와 화성열료 화성열료에 맞붙는 그런 것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강한 전 세계에 지금 이런 경쟁 구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벌어진 상황이고 거기까지 제가 얘기하기에는 제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미중 갈등이 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미국 안에서의 제조업의 부진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게 됐고 그래서 리시오링, 언시오링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안에서 하자고 하는데 지금 막상 보니까 너무 중국 의존도가 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잘해야 된다 이런 말 하나만 하는 소리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말씀 다 주셨으니까 제 의견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반도체 쪽은 중국이 반도체를 함부로 못 건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치포화를 얘기하면서 미국하고 반도체 동맹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전기차와 배터리의 보조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그쪽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반도체 쪽은 우리가 우위에 있으니 우리 것들을 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또 받아낼 걸 받아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더 현명하신 분들이 그렇게 정책적으로 앞으로 하겠죠 어떻든 풀어나가겠지만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런 정책들이 좀 나와야지만 지금의 꼬여있는 것들을 하나씩 풀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공교롭게 다음 주가 우리 한중수교 30주년입니다 맞아요 요즘에 그래서 지상파 방송에서 중국 전문가를 섭외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새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잘 안 나오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이벤트 말씀을 나중에 드릴 텐데 한중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해서 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정치권이나 환경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다음 주에는 그런 뉴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 마감 상황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살짝 조정 보였습니다 4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월가 예상보다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물이 좀 나왔고요 항상 요즘에 보면 아침에 매물이 나와요 시장이 그래도 강세인 게 낙폭을 축소하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FH 의사록이 나왔는데요 처음에 하락을 했다 매물도 나왔다가 그래서 물가 안정이 2.25에서 2.5% 지금 2% 될 때까지 고강도 긴축한다는 내용이 나오면 속 빠졌어요 그러다 그 이후에 인상폭은 조절한다 과도한 긴축도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을 줬어요 그래서 다시 보악권까지 반등을 줬거든요 그러다 막판에 다시 밀렸는데 그 막판에 밀린 거는 길주가 반도체가 밀리면서 밀렸습니다 엔비디아가 2.8% 마이크로테크놀로지가 3.5% 필라레페 반도체수가 2.4%로 다시 좀 길주가 하락하면서 어제 시장을 좀 내렸지만 하락의 폭을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죠 물론 처음 시작할 때부터 큰 폭으로 하락하면 우리 경계심이 있지만 처음에 조금 빠지다가 어하다가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여하튼간에 전반적으로는 4주 연속 상승을 했고 상승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면서 내려갈 단계까지 좀 됐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지표에서 인상적인 것은 어제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요 전날과 동일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에너지 부분을 제외하고는 좀 증가했어요 또 재고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재고입니다 재고 재고가 증가를 했는데 소비과 재고가 증가 폭이 어느 쪽이 더 빠르냐를 따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소비가 에너지 제외하고서서 소매 판매가 좀 늘어났다는 부분은 재고가 일정 부분 늘어났던 부분에서 양호한 흐름이었다 이 정도 시장에서 어제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이면서 밈 주식들 있잖아요 밈 주식들이 또 강세를 보이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딱 대세가 좀 안 잡혀 있을 때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밈도 테마주인데 그런데 채팅창에서 김 프로님하고 저하고 싸우지 않으셔도 저 어차피 다 이틀만 나오고 안 나올 거니까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갈 거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건 뭐 복잡하지 마세요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검증이 된 것입니다 시장이 자금이 풍부하고 시장이 올라갈 때는 대형주가 오르고 산업사이클에서 오르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번에는 반등을 줬잖아요 애플이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테슬라가 여기서 더 밀어 불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멈춰져 있는 거고 조정을 좀 보이면서 그러면 지수를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 돈 가지고 어딘가 수익률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민주주식이나 작은 주식이 테마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작은 주식은 또 정대회 정 프로님 전문의이시잖아요 항상 시총 3천억 이하만 정도 들어가거든요 작은 주식이 활기를 치고 시장에서 인기를 빌 때 시장은 단기이든 중장기이든 상투를 친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조정기에 들어가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봅니다 작은 주식들이 갈 때는 대체로 상투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큰 주식들을 못 움직이니까 이제 지수를 멈췄다라는 거죠 작은 주식이 움직일 때는 시장의 전체 지수의 방향에서는 어디까지 왔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왔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똥물에도 파도는 있다고 코스피가 2021년 이전에 한 10년 동안 박스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도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다 있었어요 이게 상승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떠나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박 부장님 얘기는 좀 더 세밀하게 보아야 된다는 얘기를 좀 주신 것 같아요 네 종목별로 테마별로는 굉장히 또 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시장이 빡수피였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 코스닥이 대세 상승이었습니다 그렇죠 코스닥은 코스닥은 대세 상승이었습니다 그렇게 좀 차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잠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어제 우리 시장도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미국 시장이 내릴 거를 우리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내릴 거를 감안을 한 것이죠 너무 예민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자동차 두 종목이 완성차 메이커들이 빠진 바람에 더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이 0.67% 하락했고 코스닥이 0.88% 하락했습니다 어제 제가 일부러 빨간 거시로 쏘았는데요 우리 국내 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연기금 924억 사모펀드 754억 투신 652억 하루치로는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큰 규모를 어저께 팔았는데 대부분 보면 최근에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 좀 안 좋거나 노이즈가 나온 쪽에서 대거 팔아버렸습니다 그만큼 투심이 좀 불안하다 이쪽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다행스러운 건 아침에 하락을 했어요 그랬다가 추가 하락을 안 했어요 미국은 지금 아침에 하락했다 반등한다 이렇게 비용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추가 하락은 없이 횡보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조금 저는 다행스럽다 생각합니다 시장이 약할 때는 그냥 줄줄 흘러버리거든요 그렇지 않고 횡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가 어제 하락을 했던 것은 미국 인플레 감축법 우려 아까 뉴스 3에서 자세히 전해드렸죠 그렇게 그 우려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현대차가 자율주행 사업부 분사한다 이 내용이 어저께 있었습니다 현대모비스 분사위기가 있었고요 물적 분할 이거는 제가 좀 더 알아볼게요 이게 지금 모비스 분사위기하고 포티투다 탑병 얘기하고 여기에 보스나이나믹스까지 엮인 지배구조 개편 관련한 얘기들이 시장에서 좀 돌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사실 확인이 정확히 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알아보려고 좋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간에 우리는 LG엔솔이라는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자율주행 사업부 분사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제 비교적 큰 폭으로 영향을 받은 거고요 근데 거기에 또 한 말씀 더 덧붙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테슬라나 애플이나 테슬라를 얘기를 들어볼게요 테슬라가 향후에 경쟁이 심화되겠죠 완성자 메이커들이 좋은 전기차를 만들면 굉장히 심화되고 그래서 테슬라의 향후에 지금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향후에 더 추가적인 성장성을 뭐로 바라볼 것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많이 빠지면 테슬라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테슬라는 전기차 플러스 자율주행 테슬라카 플러스 우주항공 이런 성장성을 바라보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 성장성이 그 기업을 탄탄하게 받추고 올라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지금 완성차 메이커에서는 자율주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년에 테스트 버전으로 베타 버전으로 애플카가 나옵니다 중국의 자율주행차도 나오고 지금 테슬라카는 아직 얘기하지 않는데 나우 배속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돼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에서 이거는 제가 이번 주에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그 포티투닷의 지분이 현대기아 몇 군데에 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현대차에서 전문 전략 인수했거든요 이건 비상장이잖아요 합병해서 상장 많이 시킨다 현대차에 있는 성장성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현대차 주지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약간 신경질적인 반응이 어색하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권팀장님이 좀 자세히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실적 발표로 인해서 종목별 등락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망 좀 말씀드리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월가 예상보다 강한 반응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24%로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4주 연속 반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종 하락 진입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그중에서 반등폭이 컸던 것은 낙폭이 컸던 길주에서 길주에서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길주들이 먼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비중 주식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서 조종과 반등을 반복하지 않을까 즉 일방적으로 상승하거나 일방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반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9월에 다시 이번 8월에 빅 이벤트가 없잖아요 9월에 다시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9월 13일에 CPI가 있고 20일에 FN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거론을 그동안에 거론하지 않았던 게 있어요 큐티 지금 450억 달러씩 큐티를 하고 있는데 9월에서부터 900억 달러로 상향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장이 어떻게 반영할지 반응할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빅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반락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종목장세가 좀 될 건데 그러면서 9월에 이벤트 이익 구간을 기다리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좀 어떤 것들을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약한데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의 경기 지표가 나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진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안 떨어지죠 달러드스가 위안화도 요즘에 약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그래서 원화가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원화가 제가 95년도에 인턴으로 들어와서 지금 28년째거든요 우리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 대비 1300원 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적이 아주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 정도였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별력이 없이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정말 심각한 경기 침체 또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의 그런 논리의 근거는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안 빠지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경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의 경기에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러가 약세고 위안화가 약세 달러 방세가 되고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계속 약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이 있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강화하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흘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가이던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보면 이 와중에 향후 가이던스 전망이 좋은데도는 15% 20%씩 올라가는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향후 가이던스나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순 테마주가 등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팔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팔아야 되느냐? 현금을 다 해야 되느냐? 얼마큼 팔아야 되느냐?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박 부장님은 그런 것까지 다 챙겨주시나요? 비중까지 다 챙겨주시나요? 그래서 비중 자체의 몇 퍼센트라고 말씀은 저는 그렇게 절대적인 걸로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이번에 실제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가이던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이던스의 향후 전망이 좋은 데들 있잖아요 특히 그쪽에서도 중형주나 중소형주의 좋은 데들이요 이런 데들은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반등 때문에 같이 따라 올라가는 애들 있잖아요 정말 애매하는 데들이 있어요 실적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정책에 같이 연동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개별의 어떤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분명히 이거 왜 올라왔지 하는 올라온 애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현금을 좀 만들어서 지켜보는 게 어떤가 그 정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얘는 좀 애매한데 그냥 사놨는데 같이 올랐다 그런 애들은 좀 정리를 하고 그렇죠 그렇죠 얘는 내가 좀 확신이 좀 있는 애다 그런 애들은 좀 더 보유를 하고 이런 보유를 했다가 기회됐을 때 오히려 그걸 또 사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간이군요 그렇죠 내가 확신한 애들은 왜 이렇게 근데 안 가는 걸까요? 저는 정말 확신한 애들이었거든요 얘네들 전혀 안 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이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 지금이 아니고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타이밍이 지금이 아니고 좀 더 미래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확신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점을 제가 모르니까요 그거는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성장하는 섹터라는 게 분명한 게 있잖아요 성장하는 섹터, 바이오 그런 것들은 좀 힘들더라도 가져가야 되는데 바이오는 조금 다른 게 바이오는 개별 기업마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섹터가 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이오는 그래서 바이오로 얘기하기 좀 어렵고 그거는 종국별로 좀 다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저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다음에 우리 김호진 연구위원님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가끔 듣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주셔서 짧게 끝내야 되는데 질투하시는 건 아니죠? 질투입니다 오래오래 방송하십시오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이 불안정하다는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요즘에 유가가 좀 안정화됐잖아요 그것은 이제 이란의 협정 타결 가능성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불안으로 유가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오펙 플러스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 너무 일방향으로 단정치지 말자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뉴스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저는 이쪽 완전히 여금만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요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규제를 지금 하는 과정 속에서 반도체 설계 3란으로 규제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목에 히트맨 크림 한번 발라보시겠습니까? 목에 걸쳐란 것도 다 녹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요즘에 기침 좀 많이 하는데 냉막병 같아요 에어컨 바로 좀 끄겠습니다 에어컨 좀 꺼주세요 첨단 반도체와 터빈 등 4가지 품목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악의적 군사 상업적 사용을 규제한다 중국어를 바라보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EDA 소프트웨어입니다 EDA 소프트웨어라는 우리가 전문인인 건 아니니까 여러분 포털 보시면 EDA 소프트웨어가 뭐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설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포토샵 내가 사진 작업하려면 포토샵이 써야 되잖아요 반도체 설계하려면 EDA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그거를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여기만 갖고 있어요? 이게 어디 있냐면요 업체가 미국이 과점하고 있습니다 시너티스가 32%, 케이던스가 30%, 지메스가 13%뿐이 안 되거든요 이걸 안 주겠다는 거예요 못 쓰게 하겠다는 거예요 설계를 못 하게, 아예 그럼 못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EDA 없이 반도체 설계 및 개발은 거의 없다는 시장의 의견입니다 지금 팀장님 부연 설명 주신 것처럼 이랬을 때 이게 어떤 파장 효과가 있을까 이게 또 고민거리가 지금 생겼습니다 우리한테는 우리 국내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해외, 미국의 기업도 만약에 못하게 하면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최대 수요처가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게 이 수요처가 중국인데 우리도 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해주고 있거든요 파운드리에서 그런데 중국의 수요를 최대 수요하고 있는데 중국이 만약에 막는다 그럼 우리도 같이 연동해서 수요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매출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누수가 나와서 또 걱정스럽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아까 제가 포토샵에서 예를 들어드렸는데 그림판으로도 할 수는 있잖아요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중국은 실제로 EDA가 막히면서 그린판으로 하고 있어요? 그림판을 하든 아니면 자체 포토샵을 만들든 그런 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은 중국이랑 연동성이 좀 많아서 어느 부분에서 막히는지를 진짜 전문가들이 봐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중국에서 연관성이 높다는 거는 판매 연관성이 높다는 거죠? 중국이랑 기술 협력하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공장도 거기도 있고 우리나라 반도체 EDA가 들어가진 않는데 예를 들어 장비 같은 거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중국 공장이 있잖아요 이번에 24나노 이하를 또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차세대 공장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진짜 꼼꼼하게 보시는 부분이 있죠 조금 어려워졌죠 요즘에 저희가 반도체 한번 전문가 조만간 모시겠습니다 삼성과 LG가 OLED에 집중하는 이유 우리 흔히 알고 있었지만 숫자가 나왔습니다 2분기에 OLED 매출이 전년비 굉장히 엔드 제품에 좋지 않다라고 수요가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C% 증가했어요 LCD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를 전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모니터용이나 태블릿 그리고 자동채용이 많이 늘고 있고요 스마트워치랑 TV용으로 좀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섹터들이 수해인 섹터와 또 피해인 섹터가 딱 구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에 테슬라도 배터리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텍사스에 있는 팩토리에서 4680 배터리 양산을 하려고 했는데 건식 전극 공정에 지연이 생기고 있다 봅니다 기술들이 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양산 차질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 배터리에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한번 더 여러분 찾아보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코에서 어제 뉴스입니다 세계 유일의 2차전지 원료 소재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건 뭐 자기네들은 얘기한 거니까 그냥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한 건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배터리 소재의 탈중국을 위해서 그동안의 노력을 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호주 등에서 소재를 투자를 했고 거기부터 원료를 받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으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뉴스 3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가겠죠 이걸 얼마나 빠른 행보를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포스코 관련주 쪽에서 소재 쪽이 요즘에 좀 오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스콘에서 전기차 신사업 확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거 애플카 생산 준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아까 그 자율주행 현대차의 자율주행 얘기했지 않습니까 애플카는 아예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베타 버전 나온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아까 성장주를 할 때도 가까운 성장주가 있고 먼 성장주가 있거든요 전기차나 배터리는 가까운 성장주인 거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은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주 멀리 있는 성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점차로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기에 관련된 섹터나 종목들은 이게 수혜를 입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테마가 엮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블랙록에서 발표한 미국의 인플렉 감축법의 최종 수혜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전기차 화청정 에너지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가 감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대규모 펀드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내용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아까 그 에너지 얘기하면서 독일 경제 잠깐 유럽 경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독일 경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10년 전에 남유럽 피크스 국가의 채무익이 있었지 않습니까? 디폴트 그때 이후로 지금 현재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험의 원인, 핵심 요인은 뭐냐?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탄탄한 국가를 꼽으라고 하면 예전에는 독일이었는데 그 독일이 어렵다는 것도 되게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독일은 얼마 전에 제가 한 2주 전에 여기서 뉴스에서 말씀드린 것 같던데 지금 석탄 사용해라 그리고 벌목 나무 떼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지금 마지막 남은 원전 가동을 연장해서 쓰겠다 이렇게 월스트리 전원에서 나왔는데 독일 정부에서는 탈원전 한다고 발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 부인은 했거든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냐라는 걸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올해 지금 아직은 여름이지만 가을을 지나면서 어떤 조금이라도 좀 좋아지는 모습이 많은 게 안 나타나면 우리 소위 시장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올 연말과 겨울에 되면서 실제로 재현될 개연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일은 2016년, 17년 정점으로 저는 이제 꺾였다고 봅니다 이미 이미 꺾였어요 아 독일이요? 독일이 꺾였습니다 많은 분들은 올해 어렵다고들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이미 2017년 정점이 찍었습니다 픽아웃 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최정형 박사의 직원 연구소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홍보하시는 거면 반도체 전문가 오늘 오후에 불러서 압권에 언제 나와요? 일요일에 계획하고 있는데 나올 때 얘기해요 예 알겠습니다 나도 홍보할 거 많아지 알겠습니다 금감원장 공매도 관련한 얘기 좀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마지막 뉴스는 그냥 가볍게 넘어갈 뉴스인데요 금감원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공매도 많이 친 기관 증거사 실태를 점검한다 오타인데 실태 점검한다고 하는데 9월 중에 집중 점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8월에 외국인들이 쇼커버링 꽤 있었습니다 좀 쌤통이더라고요 몇천억 있었습니다 실제로 더 강하게 실태 점검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조심하겠죠 이것으로 인해서 공매도가 사라지고 환매가 쇼커버링이 강해났다고 이렇게까지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아주 전처럼 맘 놓고 공매도 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잦아들 수 있겠죠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 항상 우리 실적 발표할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됐는데요 32개사가 비적정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이 17개사 아직까지 미제출이 16개사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는 관리조목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관리조목 들어가면 이후에 상장 폐지 실질심사 들어갑니다 그런데 꼭 이런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디인지는 어디서 확인하면 됩니까? 포털 가면 다 나옵니다 정 프로님 지금 목소리 살짝 떨리신 것 같은데 아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디 들어가라고요? 그냥 포털 가면 리스트 다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거 적어 올렸다가 너무 많아서 알겠습니다 그랬는데요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내 게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렇게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사 이름 하나하나 다 적어보시고 제가 한 1년 반 전쯤인가요 정말 불우의 명자 하나를 냈었죠 엄마를 부르는 맴매의 기술이라고 제가 책을 하나 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래서 베스트셀러 된 거였어요? 네 편승해서 엄마들이 사서? 네 박병찬 부장님이 책을 하나 그때 쓰셨어요 뭐였냐면 돈을 부르는 맴매의 기술이라고 어떻게 보면 패러디죠 그런데 그 책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돈을 부르는 맴매의 심리라는 책이 나온다면서요 아직까지는 이제 저 판매는 아니고 예판 오늘부터 아마 예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못 봤는데 네 이렇게 이제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자도 못 본 책을 구해왔습니다 30일부터 아마 본격전 판매고 지금부터 이제 예판에 들어갔으니까 돈을 부르는 맴매의 심리 과연 투자자들은 어떤 심리를 통해서 투자들을 하는지 이거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계좌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매의 기술을 보시면서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어떻게 느끼셨어요? 우리가 몰라서 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 마음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움직이는 건 심리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그냥 공감하면서 편하게 해서 잘 읽힌다고 우리 출판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장이 나를 왜 맴매하는지 그 심리를 그렇습니다 뭘 좀 봐야 됩니다 우리 박경기 장부장님 이번 책도 잘 되시길 바라 저번 책이 워낙 잘 됐습니다 이번 책도 잘 되시길 바라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경제 뉴스를 볼 때 100%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어려운 용어를 알아듣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다면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강의를 통해 차분하게 경제 기초를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강의에서요 기초적인 단어들도 좀 담으려고 했고 이 단어들이 실제 신문기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 신문기사 이외에도 다른 콘텐츠에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되게 풍부한 사례를 담으려고 했어요 수차례 보시면서 반복하시면 마치 무언가 뉴스를 들었을 때 툭 튀어나오는 느낌? 그런 걸 좀 느끼시지 않을까 툭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보려면 흥미로워야 되잖아요 그게 제가 좀 많이 기획할 때 노력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고 재미있게 최대한 기획을 해봤습니다 드라마처럼 재미있게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제가 생각했던 모토였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명쾌하게 이해되는 즐거움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출시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